아 이게 또 말씀 시작! 오케이! 된다! 형! 기계 확실히 고친 거예요? 아 그 기계 때문에 지금 6주째 녹음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형이 방금 대충 손을 봤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녹음에만 집중하자 큐! 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오케이 들어보자! 네! 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 사 흐 사 사 사랑스러워 많이 부끄럽니? 뭘 부끄러워? 전 제대로 불렀어요 기계 이상하다니까요 미안하다 다시 한번 가보자 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오케이 들어보자! 네! 워 베이리 베이비 베이비 벨비 저는 노래 했어요 형 기계에 완전 이상해요 이상한데 다시 한번 가볼까? 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오케이 들어보자! 네! 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 이슈! 현아 씨 팬입니다 뭐하고 현아 씨 팬이에요 팬은 마지막 부분 불러보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마지막 부분 이렇게 너를 사랑해 오케이 들어보자 이렇게 너를 사랑해 어 이거 픽스 아 형 근데 아 이게 지금 원곡 가수 김종국 씨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아 좀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형이 기계로 김종국 느낌 나게 한번 만져볼게 오케이 들어보자 이렇게 너를 형 싸움 잘해요 조만간 한 대 맞을 것 같은데요 미안합니다 아 다 빼고 그냥 제 목소리를 깨끗하게 못 부른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형이 기계로 깨끗하게 한번 만져볼게 오케이 들어보자 이렇게 너를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목구멍에 로션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었니? 아 이게 뭐예요? 아 그냥 다 됐고 그냥 못 부른 것 같으니까 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형이 기계로 잘한 것처럼 한번 만져볼게 아니 그냥 형 제가 부를게요 기계 그만 만지고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들어보자 이렇게 너를 사랑해 와우 어디서 부르실군요 이게 뭐야 이게 종혜철 선배님 누구시죠? 충성 예빙운동대에서 나왔습니다 선배님 근데 이번에도 훈련 안 나오시면 고발 조치 나가십니다 선배님 아 깜빡하고 못 나갔어요 선생님 6월 30일입니다 꼭 와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6월 30일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자 예 6월 30일 예비군 아저씨 나갈게요 아저씨 나카 reg no 아저씨 나yers 아저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